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또한 카드사 이용 고객은 1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요 구매 금액별로 최대 5만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도미노 피자가 전국을 방문해 피자를 무료로 기부하는 파티카 로드맵 시즌3를 시작합니다. 도미노 피자는 서울, 경기 지역부터 강원도, 전라도 등 전국을 돌며 피자를 무료로 전달할 계획입니다. 인테리어계 전문기업 까사미아가 신학기를 맞아 특가전을 진행합니다. 이번 행사에서 제이콥배드 빌드 책상 등 까사미아 키즈은 주니어 컬렉션을 최대 30% 할인해서 판매합니다. 까사미아는 또 주니어 시리즈 가구인 노아와 앤디 신제품을 출시합니다.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였습니다.